저는 오히려 좀 제 자신한테는 완벽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거든요. 아 스스로한테? 네.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활동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활동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거 아니에요. 돌아봤을 때 내가 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잘했어. 이렇게 만족을 해버리면은 그냥 되게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사람 자체가. 그래서 저는 항상 끝날 때 잘한 것보다는 뭔가 더 아쉬운 점을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.